0%입니다 자 오늘 에브리봇 한번 볼 텐데 오늘 26% 급등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목요일날 매도를 했어요 좀 아쉽게도 매도를 했는데 요건 제 개인 사정 때문이고 매매 관련돼서는 원래는 오늘도 보유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잡으실 때 고가를 잡으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쵸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일단 제 이야기에 그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제 계좌에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구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기간을 보면 24년 1월 1일부터 24년 2월 13일까지의 거래된 내용을 총 합산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손실본 종목 수익본 종목 그쵸 이런 부분들을 다 합산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난 종목만 보여준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시장에 대한 등락률을 보면 코스피는 0.35% 빠졌구요 그리고 코스닥은 2.5% 빠졌습니다 자 근데 그 기간 동안 수익 그 계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요 58% 그쵸 뭐 종목을 가지고 내가 얼마에 잡았느니 이런거 뭐 말로만 떠드는 그쵸 입고수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일단 인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굉장히 강하죠 그쵸 뭐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그쵸 다섯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5% 강세 중에 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제가 1월 달에도 매매를 했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수익이 이틀 동안 15.4%의 수익을 내고 매도하고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5%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종목인데 마찬가지죠 매수한 이후에 급등 그리고 오늘까지 6%대 상승 그쵸 고가 대비해서 좀 떨어졌어요 오늘 고가는요 여기 보시면 14%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6%니까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가 정확하게 못 잡는다고요 그리고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에요 근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날 14%나 올랐는데 제가 매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HLB 한번 보여드릴게요 HLB 한번 보시면요 제가 요날 정확하게 매수 매도를 했죠 매도한 이유 명확하죠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세 나오죠 근데 애초에 제가 고가나 저가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못 잡으니까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신고가 매매입니다 신고가 매매 그랬을 때 여기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이 정도의 계좌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5% 그쵸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그쵸 이 정도의 거의 한 6주 기간 동안 이 정도의 총 계좌 수익률을 냈다는 건 일단 뭐 대한민국에서는 1% 안쪽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소통방은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 무료로 진행된다 그쵸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을 했는지 제가 차차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구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런 계좌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로 진행하니까 입장하세요 그쵸 근데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쵸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구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브리봇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간단합니다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자 근데 에브리봇은 미래가치가 뭐예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면 지금 실적이 좋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쵸 그럼 올라가는 주식의 실적은 어때요 미래의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 실적이 좋아요 아니에요 실적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에브리봇에 22년도 실적은 62억 그리고 23년도 이제 확정지가 발표됐죠 4분기 적자 발표 났습니다 근데 어때요 15억 영업이 기준이구요 한 70% 정도 감익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급등세 그쵸 10월달 기준 저가 9800원 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기 한 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때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죠 거의 한 5배 가까이 올랐다 근데 저는 매매를 어떻게 했죠 자 에브리봇 보시면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 구간을 공략을 했구요 그리고 제가 매도한 날 기준에서 보면 47%의 수익을 냈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 아쉬운데 요거는 제가 반성을 조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지난주 목요일날 연휴 전에 매도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매도를 한 거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매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매수는 정말 잘된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잡고 여기 잡아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절대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만이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리봇이 왜 이렇게 급등을 할까요 삼성 쪽과의 인수설이 지금 솔솔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받았어요 그쵸 무죄를 받았는데 무언가 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주가는 아까 전에 제가 선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딜이 뭐겠습니까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액션을 지속적으로 취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에서 그쵸 23년 초에 들자마자 뭘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확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로봇과 AI 쪽으로 지금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고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대략 한 18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에서 미래 먹거리 5대 신수종 사업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일단 뭐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AI 쪽도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바이오 쪽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바이오를 제외한 이 네 가지 있죠 아 이게 전장이었을 겁니다 네 가지를 합치면 뭐겠습니까 자율주행 그쵸 자율주행으로 연결이 된다 전장하려고 뭐 했어요 하만을 인수했다 그쵸 그리고 AI 쪽 투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쵸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야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반도체 중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개화 시기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언제 매수해야 될지 그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보유자들은 떨어질 때까지 보유하세요 첫날 딱 했는데 장중에 막 이렇게 등록 칠 겁니다 떨어지는 날 뭐 장중에 뭐 한 10%도 빠지고 뭐 고가에서 따지면 10% 올랐다가 10% 빠지면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한 20% 정도 나는 거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가격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니다 그쵸 근데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구간까지 다 알려드렸죠 매도는 떨어질 때 그냥 매도하면 된다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에브리봇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매도한 건 정말 제가 잘못 매매한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한 거고 뭐 hlb 같은 경우에 보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는 날 그냥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에 나올 겁니다 근데 장중능력 보잖아요 고가 11.3% 저가 마이너스 3% 하면 고조차 비율이 한 15% 정도 나오죠 이런 날 매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데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횡보구간 거치고 하락구간 거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럼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여기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오늘 자만 제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가 매수 8시 47분 다 장 시작 전에 나갑니다 기아 진행됐고요 그리고 8시 47분에 시장가 매수 PSK 홀딩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8시 50분 다 시가 체결 시키겠다는 거죠 기아 왜 강세인지 아시죠 오늘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는 건 아닌데 이건 원체 조금 무거운 주식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린다 왜 그런지 알죠 정책 방향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거의 한 2% 정도의 수익 구간에 지금 있고 종가장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냥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굳이 급하게 매매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애초에 그냥 시가에 공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뭐 얼마에 잡아야 된다 이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적인 좀 그런 내용은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PSK 홀딩스 이거는 제가 얘기를 드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가 대비해서 낮아지죠 그렇죠 고가 대비해서 11% 대비해서 지금 3% 까지니까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7에서 8%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전 언제 공략했어요 34,400원 그리고 올려보잖아요 2월 8일 날 연휴 전에도 제가 정확하게 공략한 시점이 있죠 이거 제가 타점 공개를 해 드릴게요 분봉으로 돌려서 자 정확하게 이 내용을 보면 시가 공략 됐죠 9시 12시 10분 장중고가 보고 그날 저가의 매수가 다시 이루어졌고 오늘 시가에 다시 공략이 나왔다 시가 구간에서 지금 등락 중이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매도한다 그래도 어때요 수익 그렇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모든 종목이 막 20% 30% 50% 100%씩 터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밑에 그렇죠 오늘 세 종목이 진행됐으니까 솔브레인 홀딩스도 한번 보면 자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시가 공략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내용이고 5만 3백원 그렇죠 지금 등락률을 보면 자 보세요 12% 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3개 다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까 일단 한 종목에서 10% 이상 그렇죠 PSK 홀딩스에서 지난 연휴 전이죠 목요일자까지 합쳐서 어느 정도 거의 한 7에서 8% 정도 그렇죠 그리고 기아 오늘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있어요 테크윙이나 이런 종목들인데 이거 다 반도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몇 프로 지난 목요일날 매도했을 때 아쉽지만 47%에서 끊고 나왔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 상승 나올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좀 제 개인 사정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모든 종목을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요런 부분 근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정말 지금 시장 좋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손절만 하고 있다 고가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소통방 무료로 진행한다 지금 1700분 정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와서 같이 배우세요 자 근데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받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달에 강의합니다 어디서 소통방에서 그쵸 자 그래서 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 모델과 그리고 보유기간에 대한 부분 그쵸 그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릴텐데 요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공개한다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브리봇 한번 보면 오늘 강세를 보인다 근데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기서 상 따 들어가서 다음날 파는 그런 정도의 매매를 하려면 나만의 수익 모델이 갖춰져 있는 선수들의 영역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는 누구나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건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주식시장에서 선반영 논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쵸 자 그럼 답 나왔죠 이런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적이나 재료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다음에 에브리봇 같은 종목들을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입니다 그쵸 리노공업 그쵸 리노공업 어때요 제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코세스 어때요 수익 한번 내고 매집구가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중에서 업 오브 반도체 자 내용 보세요 매수 그리고 매도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는 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이고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여기 에브리봇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요것도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을 잡는 법 그쵸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으로 오시고 원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딱 받아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 공부 하셔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요것도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 공개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로봇 자 로봇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브리봇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선반영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정말 한 달 만에 계좌 수익을 막 30% 40% 50%씩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2월 달에 뭐 있어요 정책 발표 있죠 4월 달에 뭐 있어요 총선 있죠 그럼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 뭐예요 관련주들이 신고가 구간에 있겠죠 그 안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내가 얼마에 매수하고 그리고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 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 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